NC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어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가 연방 하원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첫 TV 대선 토론이 열리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는 대규모 시위를 우려해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거나 안전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TV 첫 대선 토론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열리게 돼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번 대선이 연방 하원에서 최종 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라든가 usa투데이 cbs 주요 언론들이 전부 다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어쩌면 이번 11월 3일 대선의 향배가 최종적으로는 연방 하원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선거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연방 하원 선거에서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켜야 하고 또 대선에서 각 주에서 하나라도 더 많은 대의원들을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이유는 미국 수정원법 12조에 보면 대선에서 투표가 이뤄져서 간접 선거니까 270명 이상의 대의원들을 확보하는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대선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데 어느 후보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연방 하원이 결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이 연방 하원 의석수에 따라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한 명씩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부분을 강조한 그런 서한을 보낸 건데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크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논란도 일고 있고 관심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정헌법 12조가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수정헌법 12조는 대선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 선거인당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을 경우 그걸 확보하는 후보가 당연히 승자가 되는 건데 한 명도 없으면 누군가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방 하원 의원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50개 주에서 대표 한 명씩이 선발이 돼서 그 50명이 연방 하원에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명은 각 주에서 선거인단 수가 하나라도 많은 그 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건 텍사스 주건 뉴욕 주건 간에 그 주에서 선거인단을 조바이든 후보가 더 많이 가져가는 주는 조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투표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의원이 하나라도 더 많은 주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주를 대표해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투표하는 것이 수정헌법 12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투표하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 주마다 한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한 당이 그 주를 대표해서 연방 하원에 대표를 한 명씩 보내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문한 것은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반드시 주별로 많은 대의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미국의 선거법은 특히 대통령 선거를 뽑는 건 뭐가 이상하게 좀 복잡해요. 그렇죠. 그런데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런 서한까지 발송한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펜실베니아 스윙스테이션 펜실베니아 집회에서 연설했는데요.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한 얘기인데 만약 이번 대선이 연방의회에서 결정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까지 되는 걸 원진 않지만 어쩌면 연방의회에 가서 연방 하원이 결정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에는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 주마다 한 편씩 행사하기 때문에 이건 대형주 소형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대형주는 대의원 수가 많고 악한소라든가 이런 작은 주는 대의원 수가 적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한 주당 한 표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방학원에서 투표할 경우에는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을 민주당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라든가 이런 주들을. 그래서 주를 확보하는 블루 스테잇과 레드 스테잇으로 나뉘는데 민주당을 상징하는 블루 스테잇이 숫자상으로는 적지만 그러나 대의원들 숫자는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레드 스테잇은 많지만 중부라든가 남부의 작은 주들이 많기 때문에 주 숫자에서는 앞서지만 확보하는 주 숫자에서는 앞서지만 대의원 수가 뒤지는데 이게 만약에 연방학원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화당이 현재 앞서고 있는 주들의 숫자가 26개 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앞서는 주들이 22개 주예요. 그러니까 26대 22로 공화당이 앞서고요. 미시간과 펜실베니아는 현재 동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수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이 민주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26대 24로 공화당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학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유리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아원 의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황까지 보내서 이번 선거를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독려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무난히 승리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일부 여론조사 분석 내용을 보면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몇몇 경합주들 중요한 경합주들을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도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예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낸시 펠로시아원 의장이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npr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2020 대선의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투표가 우편투표로 실시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개표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지연이 예상된다. 이렇게 npr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상 내년 1월 6일까지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 선거가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그다음에 1월 6일까지는 확정이 돼야 1월 21일 새 대통령 취임식에 새 대통령이 나설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1월 6일까지 결론을 못 내리면 연방학원이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가 이뤄지고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 하더라도 개표 과정이 혼란스럽고 우편투표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 끊어지고 승자를 결정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계속 가서 1월 6일까지 가버리면 연방학원이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아원 의장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예년과는 다른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건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예상은 지금 여론조사처럼 실제 개표에서도 일방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 그래서 270이 문제가 아니라 300을 넘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데 시비 걸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비슷하다면 굉장히 표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조 바이든 후보가 270표를 넘기더라도 예를 들어 274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재건패하자든가 아니면 우편투표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일어나지 않은 가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는지 아무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개최지 오하이오즈 클리블랜드 씨가 상당히 크게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서 흑인들 잇따라 경찰에 죽음당하면서 시위가 많았고요.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다가 최근에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미 코니 베럿 시카고 제7 순회항소보법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브레오나 테일러의 경찰들에 대한 불기소 조문까지 일어나면서 클리블랜드 상공업계가 지금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첫 tv 토론이 열리는 토론토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클리블랜드로 원정 와가지고 시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의 상점이나 업소들은 문 앞에 방어막을 설치하고 아예 문을 닫고 이런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좀 긴장된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토론이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부근이 클리블랜드 상업지역 페어팩스 네이버 후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토론은 원래 세 번 열리는데 첫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런 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진행은 일단 팍스 뉴스의 크리스 월러스 앵커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에서 열리는데 LA 시간으로 저녁 6시 동부 시간 저녁 9시에 시작돼서 LA 시간이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서로 악수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TV 보시는 분들 악수 안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옹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속된 겁니다. 코로나19 당역수칙 때문에 악수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진행자인 크리스 월러스 앵커하고 두 후보는 마스크는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하면 오디오가 클리어하게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는 하지 않고 토론에 임하고요. 청중들 숫자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청중들이 입장은 하는데요. 예년 같으면 한 900여 명 정도가 입장하고 경우에 따라서 1200명까지도 입장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60명에서 한 70명 정도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된 숫자만 입장하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입장할 때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후에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후보는 무대 정면에 마주해서 토론하게 되는데요. 청중들, 그러니까 TV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하게 되고 왼쪽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 크리스 월러스는 두 후보를 보면서 중앙에 앉아서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두 후보들의 오프닝 스테인먼트이 없다고 그럽니다. 곧바로 토론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그냥 질문해. 그래서 크리스 월러스 앵커가 바로 질문하게 되고요. 오늘 토론은 모두 여섯 가지 주제입니다. 트럼프 앤 바이든 레코드, 스프링 콜트, COVID-19, economy, race and violence in our cities, integrity of the election.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록들, 과거의 행적이나 발언이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연방대법원, 특히 연방대법관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진단, 그리고 인종과 도시들에서의 폭력,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의 진실성. 역시 우편투표나 이런 것들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이런 여섯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데 하나당 15분씩 시간이 할애돼서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번 토론이 노틀댐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틀댐 대학이 기브업을 했어요.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오하이주 클리브랜드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에서 열리게 됐고요. 2차 TV 토론도 미시간주의 에나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시간 대학이 개최를 포기했고 그래서 플로리다 중 마이미에 있는 에드리안 아쉬트 센터 포 더 퍼포밍 아트에서 열립니다. 2차 토론은 10월 15일 목요일 LA시간 저녁 6시부터 역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데 오늘 첫 번째 TV 토론이어서 굉장히 많은 아마 시청자들이 TV 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유세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TV 토론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변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TV 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한 무슨 스포츠도 없어요 오늘은. 그렇죠. 집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볼만하죠.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도 오늘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생중계 방송 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